자, 우리 연말 부리면서 노래에 맞춰서 내년에 우리 우리 올해 한이 잘 부리는 겁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, 하나, 둘, 셋 네, 하나, 둘, 셋 다 됐어요? 아, 테이블 놓고 또 갈까요? 아, 테이블 놓고, 그렇지, 있어보여지 너 의자 위에다 올려가지고 무인에게 크로도 시켜야 돼 아, 테이블 잘 안 돼 아, 테이블 잘 안 돼 이 공식의 명사에 맞 shirts 아, 테이블 잘 안 돼 아, 테이블 잘 안 돼 아, 테이블 잘 안 돼 자, 테이블 잘 안 돼 그 말하는国에 이 주전 WORN 아, 테이블 잘 안 돼 네, step wrong 가로 아니 노래를 잘 이뻐라 잘 가보라 선생님 가을 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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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언니 정말 좋아 박수치만 해주세요 박수 언니 지속도 해 그게 너가 가을 가로 가을 가로 이스라엘이 아멘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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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이 내 춤을 알게 되면 진짜 아멘 또 바꿔요 랜디 오늘 강국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봉사 1회로 네이비 색소폰 동호회에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연예인 가수분들 모시고 참 바쁘실 텐데 연말에 특별히 자리를 말해주신 우리 가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다 저한테는 선배님이시자 다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얘기 때문에 경험도 없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 한마디 때문에 오늘 가수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안동 데일리 신문사에서 우리 기자 고대표님께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니까 더 봉사활동 더 열심히 잘해보라는 마음에서 덧붙여서 푸른 천리길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안동 데일리 신문입니다. 우리 고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또 끝난이 아니라 어떻게인지 부르면 우리 가수분들이 가실 준비가 되있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앞으로도 뭔가 발전을 빌겠습니다. 영광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